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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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좋아요 부정하기 힘들어요 좋아요 지금 사원이툼 먼저 오케이 진짜 부정하기 힘들만큼 좋아가지고 타점 빼고 성능이 좋아져 지금 기간틱이 나올 이유는 거의 없거든요 그나마 순메르 하나 뽀뽀하거나 아니면 이거 엘프 쓰는건데 지금은 그냥 순메르 하겠습니다 소패메르피즈 소파 소재 빼고요 알라비도 손에 있어가지고 라시 설치하면 될거에요 눈싸움도 있기도하고 허프니스 왜 허프니스요 이거는 장식이 아닌데 아 깔끔했구요 크 깔끔하다 깔끔하게 세장 호리논하는거 봐요 하하 아주 깔끔해 네 진쌍 펀핸드 엔드페이싱 에지에르 브루슨에어 예요 라시 메르피 피 쌓이기로 10싱크로 하는걸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시 갑시다 5인 합체 흐흐흐흫 메르피 5인 합체 5마리 합체라고 해야하나 에지르 큐미르 5인 합체 야 이거를 소환을 하네 시원하게 마스크 체인지 세컨드 다크로우 나와도 상관없어요 나오라고 하면 나오라고 그래요 옷 갈아 입는게 변신이냐 오히려 소환을 해서 왈라비 효과를 쓸 수 있습니다 퍼피 그리고 캐시 퍼피 그리고 순메르 효과 너 무효 너 무효의 공격불가 알았지 거기 그대로 서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 그래서 니가 할 줄 아는 게 뭔데 손패 세 장 아기도 힐소에 퍼피 그리고 캐시 포비어 비행대 수패 선수 가란 토샤 토샤 효과 포비어 비행대 효과 싱크로 아크 디클레어로 그리고 파괴 퍼미션이 추가가 됐어요 퍼미션 하나도 안 뺐는데 퍼미션을 하나도 안 뺐지만 퍼미션이 추가가 됐답니다 축하드려요 티아라멘체 퍼미션 배틀 못한다고 너 배틀 못한다고 내가 눈싸움 효과 안 써줄게 알았지 배틀해봐 퍼미션 눈싸움 효과 썼으면 얘 얼마야 1600 가위가 어딨는데 지금 800인가 어 800이에요 아무것도 못 때려 근데 이미 못 때린다는 거 난 죽음을 택 그렇죠 및 prosperity 내 산뜻시 통 переп